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해냈습니다. 최근 당무감사를 마친 뒤에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한 정진석 위원장이 본격적인 룰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 겁니다. 비대위는 여야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도부 차원에서 끝장 토론을 거친 뒤에 만장일치로 룰 개정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이 본격적인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비대위 내부에서 3월 중순까지인 비대위 임기안에 룰 정비를 마치려면 최소한 이달 중에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비대위는 지난 1일 김석기 사무총장으로부터 전당대회 절차를 보고받았고 비공개로 전당대회 시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위원장은 어제 부산 현장 비대위에서 내년 3월 전당대회 실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오늘 오후에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 임기가 3월 12일까지니까 가능하면 그 안에 맞추고 싶은 욕심이라면 룰 개정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3월에 한다고 하면 두 달반 남았으니까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당원당규 개정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룰 개정을 의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비대위원은 물리적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크리스마스 전까지 끝내야 한다. 나머지 프로세스를 밟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당원당규 개정특위를 거치게 되면 특위, 비대위, 상임정국위, 정국위 의결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또 위원장이 특위위원 15명을 지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비대위가 곧바로 개정안을 의결하면 시간이 더 단축된다는 설명입니다. 비대위 결정은 만장일치 형태로 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 일각에서는 현재 70%인 당신반영 비율을 100%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당대표를 뽑는데 여론조사가 들어가면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종혁 비대위원도 여론조사를 10%, 20% 이렇게 넣는 것으로 민심을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기망행위라며 개인적으로 아예 100%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권주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은 당원 100% 그리고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대표적으로 당원투표 반영비율 상향에 찬동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론적으로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안철수는 비당원 우리 지지층을 배제한다는 말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한다는 의미라고 반발했고 유승민이는 윤회관 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룰을 바꾼다는 것이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이 중요해지면서 당권주자들도 부지런히 텃밭 따지기에 들어갔는데 황금표밭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을 찾는다는 이야기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대구 부산을 주요 거점으로 삼아서 전국 당협을 방문 중이고 안철수는 21에서 23일 대구 경북을 찾아 집중 공략에 나섭니다. 권송동 의원은 최근 들어서 매주 주중 또는 주말에 이 대구 경북 지역을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권송동 의원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차기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는데 앞서 지난 9월 원내대표 측에서 내려온 뒤에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가닥이 잡히며 전국을 순회해가면서 지금 당원들과의 만남을 넓히고 있습니다. 권송동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출마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마음을 굳히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송동 의원은 이날 부산 해운대에서 열리는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송년회에 참석하기도 했고 지난 3일에는 경북 7곡 당원연수 행사에 또 10일에는 대구 북구을 지역 당원연수에서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해수부 공무원 피사 사건, 이태원 참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한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 등 정부와 결을 같이하는 글들을 페이스북을 통해 기조와 결을 같이하는 글들을 지금 계속해서 올리며 윤석열 정부를 지원사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야투쟁의 가장 적극적인 임무를 꼽으라면 단연 권송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일 겁니다. 특히 권송동 의원은 같은 당권주자이자 최근 친윤계 의원들을 비난한 유승민이를 아주 작은작은 밟아놓기도 했는데 앞서 유승민이는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서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막말을 늘어났습니다. 유승민이가 뭐라고 했냐. 권력의 아부에서 공천받고 떡고물이라도 나눠가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왕정도 아닌 민주공화국에서 충신이다, 윤회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다라고 막말을 늘어났어요. 이에 대해서 권송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 지방선거 경지사 경선을 앞두고 유승민이 너 뭐라고 했냐. 윤심은 민심이라고 말했던 당사자가 너 유승민 아니냐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응원전화를 받았다며 윤심 마케팅을 하지 않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서 그래놓고 경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안면물수했다. 자신은 윤석열과의 대결에서 졌다며 권력의 뒤끝 자기객 칼을 운운했다. 이런 분이 승복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후려가겠습니다. 권송동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대 여론조사 비율을 현행 7대3에서 9대1 아니면 당심 100%로 변경하려는 것을 두고 유승민이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이 경선 룰에 따라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고 믿나 보다라며 유승민이는 지난 경기지사 경선에서 5대5 룰로 심지어 현역 의원 페널티까지 받은 김은혜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는 유승민의 자의식 과잉과 별개인 엄연한 사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의식 과잉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결합하면 피해 망상이 된다. 대통령 측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자신을 낙선시켰다는 유승민이의 인식이 바로 그것이라며 남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 비판하며 정의로운 척하지만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의 과거를 논박하는 코미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요즘 권성동 의원이 물이 올랐습니다. 현재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심은 김기현 의원에게 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 역시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친윤 핵심 장지원 의원과의 김장연대에 여기에 당원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까지 합류시켜서 이른바 나기원 연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될지 벌써부터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무조건 당원 100% 여기에 더해서 결선 투표까지 도입시키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인물이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